영상편집 및 안인 2019년 10월 11일 시작! 고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만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여기 뭐야..? 여긴 뭐야? 이 동네 봐봐 뭐야? 이 동네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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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느낄 때하고 안에서 느낄 때하고 확실히 틀려 그렇지 그렇지 아주 리얼맛집이야 와..냄새..뭐야? 누구 사나? 누구 사나? 누구 살 것 같지는 않은데? 누구 살 것 같지는 않은데? 누구 살 것 같지는 않은데? 누구 살 것 같지? 응? 누구세요? 뭐예요? 하지마세요 진짜.. 하지마라께요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시만요 온다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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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!! 세다!! 엄청 세다!! 여러분 잠깐만요.. 잠시만요 여러분들.. 여기 뭐.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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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좀.. 누구세요? 말씀 좀.. 누구세요? 말씀 좀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Bryce입니다.. nothing.. 그것이pen.. something..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디 가.. 오지마.. 차량 가랄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.. 뭐 있는 것 같은데.. 안에 큰 것이 뭐 있는 것 같은데.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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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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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세요? 저기.. 근데 살 것 같지는 않은데.. 나 그런걸로 안줘라 나와! 당신이 여기 집 주인이면 나한테 증거를 대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나와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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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언만 할 때 나와 나한테 자비를 바라 귀신이든 귀신이든 하지 마라 했지 아직 안 마시겠어요? 우리 나랑 쇼핑을 못 받을 때 분명 여기에 지금 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와..냄새.. 이야..여기.. 뭐 있네.. 확실히.. 여러분들.. 제가 말씀드릴까요? 이 고리가.. 여기 지금.. 망자가 터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떠돌다가 그냥 여기에 정착한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보고 있는데 내 예상이 맞다면 여긴 나중에 좀 묵혀놓잖아요? 기운 엄청 세질 것 같아 진짜 거짓말해라 어.. 오빠들.. 구독.. 좋아요.. 알림 설정까지.. 알림 설정까지.. 음.. 음..